기미잡티 같은 갈색 반점은 주로 뺨, 이마, 윗입술, 목에 나타나는 피부의 색소, 침착이다. 이런 잡티는 대부분 폭이 흉하며, 종종 임신, 피임약 복용, 호르몬 변화, 폐경기, 혹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유발된다. 대부분 잡티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기미는 없애기 어렵고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 기미잡티 제거쿠림 앞서 말했듯 기미는 하룻밤만에 제거하기는 어려운 색소 침착이지만, 제거나 완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미백크림으로 기미를 제거하고 원래 피부색으로 회복할 수 있다. 재료 분유 2스푼 과산화수소 20방울 글리세린 2방울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이 반죽을 잡티가 난 부위에 바르고 20분 후 찬물로 씻어낸 다음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기미 잡티 로션 이수제 로션은 피부의 탄력과 혈색을 밝게 하며, 동시에 기미와 관련된 죽은 새 포를 제거하는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한다. 이 로션 재료들은 기미를 제거하는 데야 주 뛰어나며 매일 사용하면 금방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료 레몬즙 2스푼 4 과식초 4스푼 물반컵 파슬리 1다발 만드는 방법 물반컵에 파슬리 잎을 넣고 끓여 차를 만든다. 약간 식힌 다음 사과 식초와 레몬즙을 넣는다. 액체만 걸러서 지, 프레이병에 담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잡티 부분에 뿌린다. 양파 마늘즙 양파와 마늘 은 수렴 성분이 있고, 아주 좋은 소독제 및 탕생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피부건, 강을 향상하고 기미와 같은 갈색 잡티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재료만을 4쪽 양파 1개 만드는 방법 양파와 마늘을 다져 집을 낸다. 이것을 모두 섞어 반죽처럼 만들고 피부의 잡티 부분에 바른다. 10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이를 일주일에 2번 반복한다. 레몬과 파슬리를 이용한 팩 레몬과 파슬리는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깊숙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함으로, 피부의 가장 좋은 친구 중 둘로 꼽힌다. 잡티, 갈색 반전 및 기타 피부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다면, 레몬과 파슬리를 이용한 이 팩을 만드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재료 파슬리, 1다발 레몬 1개쯤 만드는 방법 2가지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이것을 잡티 부분에 바르고 20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레몬즙의 구연산이 자외산에 노출되었을 때 잡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밤에만 팩을 한다. 다. 당근과 달걀로 만든 팩 당근에는 항산화제 및 건강한 피부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 소가 풍부하다. 이 팩은 달걀과 당근의 이로운 성분 덕분에 갈색 반점을 옅어지게 하는 강력한 미백 크림이 될 수 있다. 재료 당근 1개 달걀 2개 만드는 방법 당근을 한 다음 달걀 2개와 함께 블렌더에 넣는다. 잘 섞은 다음 얼굴에 바르고 30분 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를 일주일에 3번 반복한다. 서양 고추냉이와 우유 서양 고추냉이는 미백 효능이 있어 피부 잡티를 제거하고, 특히 기미와 같은 갈색 반점에 좋다. 효과를 높이려면 강력한 피부 유연제 및 깊숙한 세정제 역할을 하는 우유와 섞으면 좋다. 재료 서양 고추냉이 1스푼 따뜻한 우유 1월 4일 컵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섞어 반죽으로 만든 다음, 잡티가 있는 피부에 바른다. 20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두 달간 매주 3번씩 반복한다.